자 지금 나스닥 선물이 0.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나는 올라가겠다 방향을 딱 잡았죠 지금 이 바이러스가 다시 또 확산이 되는 그런 소식 때문에 시장이 열심히 많이 올라왔던 이런 상황 또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그냥 넣어 두면 됩니다 그 안주머니 깊숙이 그냥 넣어두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일은 없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유동성 장소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장소입니다 시장을 쉽게 밑으로 끌어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또 기본적으로 그 베이스를 좀 깔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종목별 등락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오늘 시장의 흐름이 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HLB는 여전히 양호한 흐름이다 양호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선물 먼저 한번 보시면 지금 0.7% 오르고 있죠 자 이건 상당한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0.7% 올랐구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 바이러스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더 많이 늘어난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S&P500이 올라가는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면 강력한 유동성 장세로 시장이 하락하는 부분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번 보시면 자 요렇게 쭉 정리가 되고 있는데 자 HLB가 지금 400원 정도 내려서 0.4% 하락이죠 HLB 생명과학이 부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CMG 제약 강부합, 매드팩도 강부합, 헬릭스미스 강부합 이 정도 수준이죠 비슷합니다 HLB나 HLB도 강법 같다가 약법 같다가 요런 분위기죠 요렇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이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보면은 바이러스 관련 주 코로나 관련 주 6% 셀틴 헬스케어 코로나 관련 주 5% 그리고 안트로젠도 코로나 관련되어 있죠 코로나 관련 주 5% 그 다음 ABL 바이러스는 코로나와 관련 없습니다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기술 수출 관련 주 해가지고 지금 아주 강력하게 올라서고 있는데 얘는 지금 내려갈 생각이 전혀 없죠 내려갈 생각이 전혀 없고 오늘 거래량으로 보면은 오늘 이제 오후장에 뭐 이렇게 많이 좀 터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오늘 약간 숨고르기 하는 그런 느낌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워낙에 움직이 크죠 그래도 오프로 아주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왔다갔다 흔들리고 있지만 아주 강하죠 내려갈 생각이 전혀 없죠 자 그리고 셀티룬 제약 관련 주, 셀티룬 관련 주죠 셀리브리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오스코텍은 그런 관련이 아니죠 그냥 기술 부분이고 메지온도 코로나 부분 관련 주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힘을 못쓰고 있죠 파메신도 마찬가지로 무상증자 이슈로 상당히 올라왔고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이 아주 좋죠 그렇지만 코로나 하고 그에 관련이 없다 보니까 3% 하라고 했죠 자 부강약 부분 관련 주지만 오늘 좀 약설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대웅제약도 관련 주지만 오늘 약설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태고사이언스도 관련 주긴 하지만 좀 약설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대웅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관련 주라도 좀 약설 보이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이고 특히 아무튼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크게 이제 이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는 종목들은 좀 모멘텀이 좋은 그런 종목들은 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관련이 있더라도 그동안 좀 오른 폭이 상당히 컸던 종목들은 컸던 종목들은 좀 조정을 하는 게 좀 보이는 거다 그리고 특히 이제 좀 오늘 좀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특별하게 큰 관련이 없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좀 조정을 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구나 보이고 있구나 그런 관점으로 좀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지금 이제 쌍용차 재료 좋은 걸로 해서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알테오제는 그 관련 주어가 아니지만 얘는 말 그대로 아주 강력한 재평가 2차 상승을 나타내고 있죠 제약바이오 재평가 그리고 알테오제는 이 기술이 워낙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서도 또 재평가하는 영역으로 올라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SCM 생명과학은 입성한 지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된 상황이고 그리고 또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메디톡스는 지금 여러가지 이슈가 있는데 오늘 아무튼 올라서고 있고 언택트 관련주 상승하고 있고 지금 뭐 그런 분위기죠 그런 분위기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HIV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백신에 대한 그런 부분 가지고 주가가 올라선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없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 어떠한 그런 백신에 대한 소식이 나온다 그러면 아주 그런 부분이 한번에 모멘텀으로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HLB나 HLB 생명과 같은 그런 계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제약바이오 주들이 아주 강하고 지수도 1.4%나 올라서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HLB는 좀 조정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겠죠 상대적 박탈감은 느낄 수 있겠지만 심리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금 이제 특별하게 거기에 엮이지 않은 종목들은 조금 약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많이 있구나 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피해주들은 여전히 계속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복이 좀 쉽지 않겠구나 이런 부분에 약세가 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추세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 이제 무상증자가 입고되는 그런 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눌려지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나 아직까지 조정 끝나지 않았거든 나 조정을 좀 더 바닥을 단단하게 다져야 되니까 그런 줄 알아 뭐 그런 느낌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위치에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아주 강력한 유동성이 시장을 강하게 밀 올리는 그런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에 그러면 HLB가 올라갈 때쯤 되면은 그런 유동성 장세가 끝이 나가지고 얘는 뭐 올라가지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예 절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유동성 장세로 끌어올려지는 부분도 있지만 알테오젠 이 상황을 보면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는 그런 시기가 딱 도래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뭐 밀어 붙여 버리죠 완전히 위로 위로 밀어 붙여 버립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의 현 주소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아주 강력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의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는 게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정도 많죠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기술 수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죠 이런 분위기를 보면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올해 상당히 꽃을 피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기업들이 그만큼 많이 있구나 그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게 이제 성과로 이어지기 전에 먼저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하나씩 이제 가시화 되고 실제로 전개가 되면 거기에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이제 실제로 되면 재료 노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숨고르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가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추가 추가 추가가 다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계속 이제 또 조정하다가 또 올라서고 조정하다 올라서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가장 이런 모멘텀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게 HLB 그룹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부분인데 하반기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느긋하게 기다렸다 그러면 계속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 빠지면 아마도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위치입니다 지금 그래 여기서 더 빠진다고 야 이거 빠져가지고 이렇게 빠지는 거 보니까 리버스의 가짜인가 보다 이거 F 대 스윙스 안 하는가 보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질 이유는 없죠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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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